이 nervous camera 음... 아니 연사 안 해도 되나? 첫 표정 좌 바 있게 하핫 군인이 머리가 너무 길다 삭발하도록 어였 와 쟤 뭐야 나 나 잡아뜨리네 뭐 쟤 맘대로 막 잡아뜨린 간부후보생이 학교 저런 잠깐만 아아 간부후보생이 학교 졸업하는 내용이군 간부후보 오예 닉? 예아! 오예 이건 뭐 그렇게 그렇게 뭐 특이한 게임이라고 다근같은 시청자분들도 넷플로 하는 분들도 있어 아우 진짜 뭐야 고종 고종 게임이 딱히 뭐 특이하다고 자주 안해서 그렇지 이건 뭐 그렇게 후속 게임이 아니라고 오예 이정도면 띵작이죠 코나미 띵작 이 간식 간식 간식이었는데 아까 그 노조올때 예? 네 노조올때 어이 야씨 안맞잖아 다 안맞아 어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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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안되나? 아이고 이어서 안되네 엉 다음번 한번 넘어가도록 너무 짧고만 아 한번만 더 해볼까 아이씨 한번만 더 해볼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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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하기 힘드네 뭔 졸업시키는데 뭐 저거 폭파시키고 막 해야돼 이번엔 졸업할 수 있겠지 아 모르겠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방갑방갑 레디 고 아이고 아우씨 돌멩이 걸려 넘어져 저리 안가씨 나부터 졸업하자 에에에에 아우씨 이거 봐라 하하하 대기 치사한 애네 배도 함부로 못하게 해요 지 혼자 살겠다고요 칸박스코 칸박스코 깔 아우 여기였나? 여기 잘 안맞던데 아씨 꽤 안맞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또 안맞네 그렇지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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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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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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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깼다 이거 깼다 깼어 오호 조 않았어 스텝 5까지 왔네 렛이 고 아우! 어 이겼어? 어 예 소소한 기억이야? 아우 어이 이건 이번엔 또 눈치껏 쏘야 되네 아이구 씨 아아 어어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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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어? 아 못 깼지 응 파이어 파이어 다 파이어 파이어 아 움직이기 느려 잠깐만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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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아유씨 아우씨 4개 아우 늦여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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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이어 아 느려 움직이는거 겁나 느려 아이씨 고홈 닉 다 세계부조까진 괜찮아요? 어 이거 아니 근데 움직이는게 겁나 느리네 쓰읍 아하 접사 왜이렇게 움직이긴 느리지 총구 돌리는게 너무 느려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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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헉 파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 아 누른상태로 쏴야 되겠구 들뜻 파이어 파이어리 파이어리 파이어 파이어 파웨 핵돋맨 핵돋맨 아 이거 어떻게 끼고 이씨 흐흐흐흐 안해 안해 이씨 때렸어 때렸어